지목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워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야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